당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15%대 강세를 보입니다 일단 고가까지 따져 보면요 19%까지 강세폭이 커졌습니다 저 기사 아무것도 검색 안해보고 지금 영상 찍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알아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포스코 dx 계속 비싸다 그랬죠 근데 더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떨어질 때 그쵸 직전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게 상관없다 근데 한가지 내용 딱 기억하자 안좋은 점이 딱 하나 있는데 msci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 출렁거릴 때 제가 이제 다 떨어졌다 그쵸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목표가가 10만원 이상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난거에요 큰일 뭐 헛소리 하냐고 일단 끝났다고 그냥 망한 차트다 나와라 그러던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배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역배열로 바뀌기는 했지만 주가가 바로 회복 구간이 발생을 했구요 정확하게 반등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내용을 딱 기억하셔야 되요 대장주 그쵸 그리고 이등주 그쵸 이 차이가 바뀌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에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세가 가장 잘 나오는 종목이 뒤에서 받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요 비쌉니다 비싸요 쌀 수가 없어요 아니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실적보다 당연히 주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격 보자 가격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제 이야기를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 정말 오늘 축하드리고요 이제 시세의 시작 구간에 다시 들어왔다 물론 여기 뭐 4월 달에 올라갔었던 거 7월 그리고 8월 달에 올라갔었던 만큼 이런 시세가 다시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자 올해 한 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저가부터 한 10배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1년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 정도의 이 기간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내가 완만하게 매수를 한 구간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리고 혹시라도 고가에서 매수를 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보유하면 된다 근데 고가에서 매수는 그쵸 신고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신고가 발생하고 시세가 자 보세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신고가 발생하고 쭉 55% 신고가 발생하고 쭉 100% 50% 5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이격도를 보자는 겁니다 그쵸 이격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다시 시세가 시작되는 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의 관계에요 그쵸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서 나 홀로 올라가는 종목은 이런 시세를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 테마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보다 포스코디엑스가 그쵸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왜 법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는 달라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소통방입니다 소통방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500분 이상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고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연말 이벤트로 원래는 500분 제한을 걸어 놨는데 1000분까지 입장인원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하고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만 그리고 수인급의 종목을 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딱 진행되는 만큼 비중에 맞춰서 하루에 세 종목씩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미증시가 빠졌는데 종목들의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장 시작 전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네 종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테크윙 그쵸 신고가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그쵸 고가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6%대 강세 구간에 들어왔구요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그쵸 오늘 18%대 강세 그쵸 시가에 잡았기 때문에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쵸 요런 부분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테크윙 갤럭시아 LS전선 아시아 모두 다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하루에 5%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스윙으로 진행을 해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입니다 그 부분 잊지 마세요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왜 했느냐 자 쭉 보시면 애초에 신고가를 만들 때는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쭉 올려서 볼게요 제가 스윙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 12월 18일 그쵸 뭐가 나옵니까 LS 머트리얼즈 그쵸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12월 18일 그쵸 12월 18일 12월 18일 장시작전 정확하게 33,650원 그리고 나서 5만 1000원까지 수직 상승 왜 신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LS전선 아시아 쪽으로 시세가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다 그쵸 저 재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세가 나오고 나서 재료가 나오구요 그리고 실적도요 시세가 나오고 나서 실적이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보는 것만이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요 부분 절대로 잊지 마시구요 그리고 뭐 내용 확인해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이 거의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12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자 에코프로 머티 12월 14일 정확하게 진행이 되죠 자 내용 보세요 12월 14일 시가 14만 1700원 그리고 자 14일 8시 55분 장시작 전이죠 그리고 나서 요 날 그쵸 다음날 몇 프로입니까 20% 종가 마감 그 다음날 26% 종가 마감 이런 매매를 하는 건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손절만 하고 있다 주가가 고가에 물리기만 한다 요런 분들은요 소통방 이번 기회에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모르면요 나만의 수익모드를 못만듭니다 계속 매매를 해 가는 과정에서 지쳐요 장기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난 같이 투자할 건데 상관없어요 지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딱 감안하셔 가지고 그쵸 신고가 매매로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을 내가 이해를 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이번에 어 제가 무료로 진행은 하지만 입장 늘릴 때 딱 참여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포스코 DX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쵸 제가 계속 집중하고 가격을 추적했었던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익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자 그동안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수익모델과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구요 그쵸 요 내용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죠 그쵸 유일하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조정 끝났다 이제 그쵸 이거 떨어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늦었다 내 고가에서 안 팔았으면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시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여기 62평의 저항은 한번 받을 수 있다 그쵸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저항받고 다시 상승 그쵸 오늘 장중고가 20% 가까이 됩니다 그쵸 고가에 가면 또 매물에 대한 저항권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 저항권을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된다 근데 지금은 9월달에 고가 형성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저 세 달을 보냈습니다 이미 기간 조정도 다 마친 거예요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내가 효율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포스코 DX의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그리고 보유 전략 즉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건지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나한테 저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길어요 그쵸 한 30분 떠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편집도 좀 너무 힘들고 해 가지고 제가 요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 온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구간은 있어요 그게 가격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을 줄 수도 있다 그건 어떤 종목이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고 올라가는 주식은 모두 비싸다 그래서 내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보유기간을 최대로 축소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근데 단타보다는 조금 늘리죠 수익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연말 그리고 연초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한 3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홍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서 하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쓰겠습니다 medic2.0% kid2.0% 열 ilen